하이켄이랑 테이프랑 하이켄이랑 테이프 두개가 그 총조합이 있더라고 계속 탄약이랑 죽으면 탄약 다 사라지도 않아 그럼 이제 죽어지는거지 잠깐만 잠시만 지금 나 Kara 오랫동안 감사합니다. 방어구가 있다는데? 방어구가 있다는데? 방어구가 있다는데? 방어구가 있다는데? 그게 왜 있어? 우리 한 번도 못 봤는데? 괜히 아픈게 아닌가? 스테이지 깰 때 확률로 나온대. 음... 근데 저게 스테이지 보상이 저렇게 뜨면은 영구적으로 뜨는건가? 우리 빠르게 찍어야 애들이 저거 와. 왜 가? 뭘 찍어줘야? 아 벌써 와있네? 아 저거 3번이 완료가 했네. 그럼 우리 재출소 해주자. 오케이. 재출소 가운데 거 해줘야 될 것 같은데? 3번 다 끼고 저거 못나왔네. 내 캐릭터가 딱 이거랑 어울린다. 그... 엠엠 누르면은 범소판이 나와. 아 이거? 몰라. 게임하다가 엔 실수로 눌러가지고 게임 설명 나와가지고 뒤집뻔했다. 하핫 하핫 어허... 이 총부터... 아씨 총에 끼워놓은... 그거 사라지는구나. 배그보다 피 90이가 더 좋은 것 같애. 저거는 탄창 만들 수 있어서... 그니까. 배그도 안 챙겼어. 탄창 하나만 딱 만들어놨다. 피구이랑... 저거는... 보 112 야...! 가자! ס knife... 만들어선 봐 으아아아 내 앞으로만 갔나 봐 와 잠깐만 아니 여기도 들어 어 뺐어 아 나 죽는다 이거 아 개 어이없네 얘는 에미 사고를 들고 시작하네 아니 훼쳐놓고 왔나봐 어 나 살려주나보다 돌아간다 아 블랙 챙겨왔어? 어 챙겨서 뒤질뻔했네 어 뭐야 나 권총 그대로 개조 총은.. 총은 그대로 사냥을 안 된다니까 아 권총 어차피 총은 무주환이니까 어 맛있긴 하지만 아니 아 아니 아니 그 아 아 아 아 네 아 아 못생겼어 못생겼어 차 4번, 나 피하는데 차 4번, 나 피하는데 또 온다 하얀빵? 위에 하얀빵 오, 하얀빵 하얀빵 나이스, 하얀빵 와, 나이스 하얀빵 하얀빵 양치면 뭐 저 위에 있는걸 잡아야돼 먹어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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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납치당하는거 같은데? 아, 너가 누구인거야 하얀빵 맞으니까 내가 두고왔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, 맞아 우리 아까 보던 7호 한걸있다 7호 쇼트는 잘 안나오나봐 아, 나이스 아, 샤콘 키워야되는데 샤콘 키워야되는데 아쉽어 야, 그만, 빨리 와야되, 빨리 와야되 아, 야, 야. 아, 야. 아, 야. 아, 야. 아니 안만들어 저 좀 쏴야되죠 야 여기 준비 야 여기 태풍전 나왔다 아니 이거 정어가 없네 아 그냥 업을 했어야 했어 이거 아이씨 저건 내가 챙기러 갈게 이건 나갔어 파란색은 나갔어 왜이렇게 애들이 단독 행동을 하죠 배고픔을 미리 쳐놔야되네 멈추잖아 제 배고팠어 뛰진 못해 근데 나 잃을거 탄핵밖에 없어 제거 챙겼어? 어떤거? 그거 블루칩 블루칩? 어 둘다 챙겼어 내가 총을 안만들어서 총이 없어 이게 죽으면 탄핵을 떨궈네 그래서 그걸 먹어줘야되는 죽으면 탄핵을 떨궈 그 위치에 인근에 탄핵이 떨어져있네 몰랐네 안에 안에 살릴 수 있다 안쪽에 저 창원이라 잠그면 될거같아 아니 아니 좀비가 차 먼저 열어 문을 열더라 이거 아 진짜 엄청 흔들끼네 흠 흠 아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그 안에 들어가면 아마 있을 겨 뒤에 뭐 왼쪽 오른쪽에 있지 않을까 없어? 아 오른쪽에 있다 뒤에 뒤에 왼쪽에 마지막 도전일걸 이제? 아 아 아 아 아 아 만약에 없어서 안 그렇지? 어? 차량 차량 좀 줄게 땡 여기 절반 이러면은 내가 벽을 만들어 놓을지 싸이깔은 왜 만들죠? 화약힌이 없네요 화약힌? 화약힌은 나도 없다 밖에 죽으면 하나라도 들고와서 해야겠는데 이거? 밖에 죽을 거 못 썼나? 어 뭐야 여기가 어디로 가야 되나?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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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스테이지가 확실히 어려운 스테이지인 것 같아 좀비 자 나이스 들어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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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 이쪽 들어와 식사하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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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이 어두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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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야 에이 다행히도 못해 어이구 나 왜 죽었나 하얀병 하얀병 아 나 때린다 꺼져 하얀병 중도 안에 있다 다행히 문 밖으로는 안 던져서 다행이다 근데 저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집 최대한 잡아야죠 어디있냐 저 여기 앉아서 쏘면 될 것 같은데 어이구 어이구 어 어 아예 업어버리고 나가는걸 쉬와 치워 아이 저 하얀병 양심이 없네 어디다 저렇게 많이 보관을 하는거야 나 쟤를 살려볼게 쟤도 들고 나가겠다 롤 하얀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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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ись 하얀 하얀 VIDA 하얀 야야야 좀비 질환한 머리는 앞뒤 놨다가서 사야 되겠다 어, 이게 저거지? 귀엽네 안녕하세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와 내가 거기서 미쳤다고 상태 이상을 치료했지 저의 발장이 있거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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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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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상태 이상이다 이거 너 나 향하고 있어 나 치료함 하나 있어 이따가 이거 좀 위협할 때 쓸게 화염병 있다 이따가 야 고고 고고 척 쏘기 저거 빼버렸거든 어 으어 어휴 급해가지고 치료 이거 써버렸다 어우 어우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사이가 좀 쪼쪼하고 환성력 강력상선 맞춰서 탁 오이씨 좀비가 문열로 나오는데 나 문 안 열었는데 좀비가 문 열어가지고 배고프다 아야야야 여기 나 아니 미친 좀비가 여기서 태어나 뒤에 조직 와 좀비가 와 좀비가 한가운데에 그냥 뒤집뻔했다 그니까 근데 나 이제 쇼트 없다 근데 이거 샷건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거 그냥 그거 해와야 될 것 같아 기관총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기관총 하나 해와야 될 것 같아 지금 응 순간 하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MP9 뽑아야겠다 이거 아이고 여기 다시 여기 다시 많이 나온다 기관 바뀌었거든 이 정도를 쓰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뭐 있는게 없다 여기 어 붕대다 내가 하다보니까 붕대를 꼭 빨라 청소 왜이렇게 빨라 이거 왜 빨라 덕타다 뭐 먹네 어디 어디로 가야 돼요? 위로 2층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 나한테 있거든 야 이거 뭐야 어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어 어 귀 아파 다야 돼 다야 돼 어 어 어 어 야 보고 있어가지고 그네가 갈뻔했다 갈뻔했지 와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 응 여덟 붕대 챙겨나야되겠다 아 아 너무 아파 넌 붕대 한 번 네 오케이 치료 악물 줬다 이거 앞에 하얗게 하얀패 좀비다 어디서? 잡았어 하얀패 좀비 잡았어 아 그거 썼네 얘 그거 치료 악물 썼어 오케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 사라졌다 어 뭐야 나 빠졌는데 어 시바 나 떨어졌다 어 쟤 올라온다 여기 여기 날씨가 누가 있어 나의 눈 쪽에 그거 그 그거 제작소랑 신형 지금 올라온다 아 아 글로 가야되는구나 불 들렀다 가야겠다 자판기 쓰는 중 어 불을 짠 괜찮아 어 어 저 우리 대체 테이블다리 같은거 나 그러자 먹어도 돼? 어후 테이블다리 써봐 호미 뭐야 호미 아까 내가 먹어놓은거 호미 호미 없그라면 그러자일걸? 흠 음... 맞아 맞아 잠깐만 덱을 레드 갖고 우럭조업해서 그래서 여기 치퍼 두 개 있다 M이 타고네 저거 만들 수 있는데 어떤 거? 아, 안 만들어야겠다 UMP가 M이 타고야? 그러다 아, 그거, 아,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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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MP9 MP9 MP9이에요, 그거 어 그러면 뭐, 내가 재탄 만들어줘 뭐, 만들고 가는 게 낼 거 같은데 재탄? 재탄이 있나? 나, MP9 싸이가 이렇게 써야 될 거 같은데 안 되냐? 안 되냐? 오케이, 나 재탄 만들었다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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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슬프트는 왜 적용이 안 되냐? 가야 돼, 여기서 가야 돼 UMP가 글록이네 가야 돼 가자, 가자 아, 이렇게 다니다, 이렇게 다니다, 이렇게 다니다, 이렇게 다니다 이렇게 다니다, 이렇게 다니다 근데 내가 좀 가야 돼 근데 다가 봐, 앞에 너무 많네 잠깐 있어봐 다시 올라올게 저 열려있다 빨리 가야 돼, 빨리 가야겠다 골목 어, 불길한데, 너무 넓은데, 여기 여기 다, 뜨거워 야, 도망, 도망, 도망 빼야돼, 빼야돼, 빼야돼 야, 또 온다, 또 온다, 또 온다 야, 또 온다, 또 온다 나이스, 저쇼 가자 여튼 밀어야 돼 여튼 밀어야 돼 아, 저기 저기다, 저기다 떠볼까? 워스텍인가? 여기다, 여기다 피해할 때를 좀 봐놓고서 해야 될 것 같은데, 이거 아이씨 일로 올라가야 된다, 뒤로 어, 저기에 불쟁이 아이씨, 좀비다, 좀비다 어디가 온다 야, 너 엄청나 왁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하얀성쟁이다 으 으 으 으 으 총총총총총총 내 쪽에 폭탄 다 깔아주자 이거 아 안된다 아 총총총 졸라 멀리 있어요 여기 다 우리 죽었어 둘 다 이거 블루칩 아 어떻게 못 살리나 이제? 횟수 끝났나? 아 야 이거 진짜 못해 죽었네 계속 쏴야 돼 싸워서 도망가야 된다 아 와 씨 탱가져 있는데? 어 잠깐만 거기이 이거 살릴 수 있는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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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였지? 거기 들어가 안 정면 오른쪽 방 안 아 방 안으로 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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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뒤 뒤 뒤 뒤 뒤 뒤 어 거기 거기서 오른쪽 아 쭉 근데 살려지나? 아 못 살린다 못 살린다 아 이제 안되지 아 벌써부터 허기신거 다 채우고 들어갑시다 야 애미사고 필요할거 같은데 이씨 애미사고를 만들고 갈 수가 없는데 그고 일단 이태를 때려와야 할 수 없지 뭐 다른대로 해봐야지 뭐 아 아 이거 찬성유액 같은거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이거 오늘 좋아할게 10분 딱 오른쪽 뒤 뒤에 뒤 어디가 어디가 어 오른쪽으로 쭉 이거 좀 만들고 가자 아마 우리가 다 좋았어 그래서 뭐 없어 우리도 있어야 못 만드는데 용 용 뭐냐 병이 없으면 못 만드잖아 병이 없어서 그러던데 아 그러네 병이 없어서 우리 못 만드 병이 없어서 우리 못 만드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자 쟤 뭐 아니면 도지 뭘 어쩔 수 없어 아 이거 좀 한번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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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오른쪽께 뒤에 어 거기에 쭉 왼쪽께 어 거기에서 왼쪽 넘어서 오른쪽 그렇게 할아버지 아 찌 . 어떻게 누르느냐가 문제지 이제 일단 이거 쭉 가야돼 등죽으로 열자마자 그냥 튀어나올거라서 가져가 탈출하면 되네 그냥 뭐야 끝 다 잡은거였나봐 아 내가 다 잡은거네 다행이다 아 끝이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깼네 깼, 깼다 와 이거 저거 안되면 양심해보기 어 굶지 얼마든 스테이스 보상 총 줬다 총 어 나 사망해가지고 안되는거야? 아 아 못 받은거야 지금 이거? 나 무슨 512 받았어 아 인정이 안된건가 그렇죠 죽어가지고 들어가보면 될거 같은데 응